네 오늘은 취미각 92년도에 나온 13호 리뷰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중고장터에서 구매한 거라서 많이 보진 않았어요. 아 이거는 모델링 용어사전 이라고 해서 벌쩍 보라고 이거 때문에 샀는데 웨더링 대용도 있고 이 부분만 어떻게 쏙 없더라구요. 아 괜히 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드미라지 예전에 소프트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번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여러가지 광고들이 있네요. 대부분 이제 한번씩 다 보셨을 만한 이런 광고들이구요. 열차 모형에 관한 거 예전에 이런거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이거는 신기하네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었는데 당시 92년도에도 이렇게 일본제로 해서 나왔었네 이런 것들이. 이건 호버크래프트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원, 티거원 해서 이제 별책부록으로 내신 건데 이것도 아마 발간이 됐었는데 구하진 못 해 봤는데 예전에 만화책을 하나 구했는데 그건 나중에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 보시면 웨더링 대용구가 주 특집으로 되어 있고 뭐 총기 다음에 디오라마 이런 것들. 이제는 건담이 0080으로 넘어갔네요. 이때부터. 자 다음에 영주 프라모델 콘테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싹 잘라져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달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열차 모형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로 만들고 싶은데 사실상 외국분이에요. 찰스 헤어 짤러시가 제작한 철도 모형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시간이라 이게 오래 걸려서 이번에 약간 철도 모형 특식으로 약간 돼 있었네. 토미텍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그건 특이하네. M730A1. 이건 처음 보네요 저거. 그 다음에 리스트 빛이 제로기네요. 제로기. 제로기가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하세가와제로 다팔대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0080. 주머니 속의 전쟁. 이게 첫 부분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건담 관련 하기 때문에 건담 관련 위주로 좀 많이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기지 습격하는 장면인데 여기 잠수함에서 이제 직구꾸랑 이제 애들이 나오죠. 나와서 가다가 통로를 통해서 가다가 이제 기지 잠입해서 알렉스 이제 잡으러 갈 것일 거예요. 얘네들이 아마. 자 그리고 이제 미사일 쏘면서 뒤에 있는 기체 이런 거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안 내줘요. 단다이에서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짐 할랭 전형이죠. 이런 애들 출동해서 막다가 이제 전사하고 알렉스 놓치고 한 명이 죽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발사대 같은 거 미사일 이런 것 좀 재현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키도 많이 사긴 샀습니다. 그런데 건담 관련 반다이에서는 기체 위주로만 내주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0080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 엔티원이네요. 이거 보고 되게 가슴 털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144가 맞는 건가? 약간 소프트 비닐 같이 생긴 건데 예전에 웨더링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 이거. 자꾸 웨더링 된 거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것도 아마 소프트 비닐이었나? 웨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하드 타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약간 퍼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재질감을 좀 약간 주면서 한 그거 기체예요. 어우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예술이죠 거의. 이게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작 기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자른 것 같은데 야 이런 거 착을 팔다니 참. 여기는 약간 MP43에서 이제 소련제.. 아 독일제구나. 독일제 소총들 다루고 있네요. 이게 약간 AK-47이라 약간 맞아 맞아 AK-47이 얼마나 좋았다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로 디오라마 화해라는 건데 스케일이 어떻게 되지? 약간 지금 보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리얼하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좀 음.. 안 돼. 스케일이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9분의 1 정도? 이런 디오라마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것도 자작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아 마스크 리프 철사 퍼티 뭐 약간 삐둥 야 또 만드셨네 철사에서 만드신 거구나 어쩐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에일리언에 나왔던 APC죠. 우재병대가 썼던 장갑차인데 이쪽은 아예 그냥 불로 녹여서 효과를 줬나보다 아 아 이게 헬시온 헬시온이라는 회사였다고 하네요. 아 저기 에일리언2에 나왔던 그 우재병대 장갑차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스케일이 3 5 대 1 스케일로 되어 있고 야 그러니까 여기 드롭쉽이나 이런 거 되게 멋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발매를 굉장히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피규어 보니까 20만 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재판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3D로 따갖고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은 아 카이오도 거구나 복메일 스케일 이게 약간 그 풍부장 같은 타입이었는데 이게 뭐였지? 맞아요 소프트필딜 맞고 소프트필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안에 뭐 휴지를 채우고 성형을 하고 뭐 삶고 이렇게 이렇게 속을 채워주고 해서 해야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속을 채워야 돼요. 레진 같은 걸로 그다음에 형태를 잡아준 후에 나머지는 또 깎아내고 이런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시간과 이런 거는 지금 프라모델과는 좀 달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거 만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T60이 개조하신 거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새로운 키트가 뭐가 있나 F18이 이때부터 신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렌즈 플랭커 전투기 그다음에 포켓블프 시리즈 뭐 힐캣 부스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주 쪽에 프라모델 콘텍스트가 벌어졌나 봅니다. 예전에 하셨던 거라 약간 좀 단조로운 감이 조금 있긴 한데 음 그리고 이런 표현이나 이런 건 재미있게 하셨네요. 레드워리어 F91이라고 분상 받으신 게 있는데 퀄리티가 옛날 때니까 그래도 잘 하셨네요. 브로켄 브로켄도 만들어주고 여자 모델러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온 드라마 이 사람이 주인공일 거야 무온 대인전기 한 대상 또 나오네요. 흑호라고 되어 있네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만드신 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T62작업실 제가 영상을 길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초반 보시고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소설들블루 라고 해서 밀리터리 관련해서 이제 만화 같이 이제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전사 나왔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어로가 어떤 뭐 시어로 광고 나왔죠. MRLS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빠른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이 다 빠져가지고 웨더링이나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빠트리고 판매해갖고 이거 따지러 가고 싶네요.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